제니스는 3년 전에 왜 갑자기 사라졌대요? 토론토에서 남동생이 총기 사고를 당해서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대요. 전화기도 잃어버렸고. 제니스 찾아다니다. 교통사고 당해서 위험했다던데. 그런 여자를 다시 만났으니 흔들림만도 하네요. 파혼하면 제니스랑 결혼할거에요? 지금은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제니스도 같은 마음이에요? 네. 남의 결혼 파탄내고 회사 공금까지. 어 정말 더티하다. 더티라니? 자기들이 봤어? 우리 팀장님이 공금 훔치는 거 봤냐고. 아이템 굴뚝에 연기나는 거 봤어? 남의 남자도 훔친 사람이 회사 돈이라고 안 훔치겠어? 돈 빼돌린 통장까지 나왔대. 통장이 얼마 들었대요? 나도 모르는 내 통장이 얼마가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이 상탐이 지금 수멸을아파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